까끗 나빵 쏘 꼬랭이 꼬랭 박진 이거 맞아 카이 뭐해? 산타깔라빠 씨앗밭 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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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기가 제일 맛있어 쏘 그만 먹는다면서요? 맛있었어 아니 아.. 아.. 까끗 언니사! 인도네시아 음식이 있어봐? 저기요 어디야? 어디야? 아아 아아 야아 우리 인도네시아 음식 먹으러 왔어요 아니요 얘가 뭐 먹고 싶어? 나 박소 엄마도? 지금 우리의 최대 목표는 박소 그리고 나시고랭 미고랭 어때? 굿 아아 근데 여기가 주말에 밖에 인도네시아 음식을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일에는 다른 음식을 팔고 주말에 인도네시아 음식을 파는 것 같아요 사장님 불러 나시고랭 미고랭 박소 두개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아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먹었던 거다 진짜 가슴이 있고 이거 맞아 헉? 여기도 있네? 미고랭? 이게 뭐야? 이거 뭐 찍는 거야 소세지? 소세지인가? 금가루? 금가루 같은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이 어? 뭐예요? 모르겠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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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씨인가 봐 어? 그거 먹을래? 똑같은 거 같아 그냥 모양만 다른 거 같아 그게? 응 그거 뭐야? 이게 뭐지? 코코넛 그려져 있는데 산타클라빠 시아빠까 아 알아들어? 난 말고 여기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생각이 없는데 그런가? 그런가 보다 이제 진생 오? 이거 나 뭔지 알 거 같아 이거 아플 때 맛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홍창? 사주? 수수? 수수? 우유 수수 우유 아 리치? 이거 몸 안 좋을 때 먹으면 면역력이 되게 좋은 거래 나루탄뿌네가루 나루탄뿌네가루? 끈딸 마니스? 뭐지? 끈딸 마니스? 우유같이 생겼는데 그런 거 같아 시럽같은 게 아닐까? 호이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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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자히 메라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뭐지? 깍지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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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인가 봐 인도네시아 땅콩 과자가 많아 이거 소스더라 아 소스야? 커피인가 봐 만져봐 이거 커피 분말 같아 커피가 있는데 향이 좀 나 음 인도네시아 맛있다 그치? 음 이게 뭐지? 요거? 이거 먹어봐 맛있어요? 어때? 이거 원래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같아 저기 같아 튀김 가루 맛있네 고소하네 나는 인도네에 너무 익숙해졌나 보다 배고파 배고파? 응 엄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음식 맛있었지? 확수 한 두 그릇씩 먹을 수 있었잖아 맛있어 볼게요 응 이거 주신 건데 똑같은 걸로 네 맛있어? 언니 몇 번 와봤어 여기? 아 여기 여기 몇 번 와봤지? 5번? 진짜? 많이 왔네? 여기가? 다른 데도 가봤어 명동소스 가보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 아예 음식 맛이 발리와는 똑같아? 완전히 근데 금액은? 10배 금액은? 10배 인도네시아 자칸도 가볼 수 있어? 응 있어 아니 그건 잘 안들겨 엄마 다 먹었어 아껴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먹었네 근데 박수 박수 나왔어 박수 두 개 시켜가지고 맛있겠다 하나 어? 이거 그거 봤는데? 나시고랭 여기서는 거기서 준축 부러질 수 있단 말이야 그 일도 맞아 맞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 박수 맛 똑같아? 발리랑? 맛있어? 발리기도 같이 한 거 같아 그래? 발리기도 맛있어? 맛있어 오빠? 맛있어 이거 뭘지? 흰시 뭘 이거 가지 아니야 미고랭 음 음 진짜 발리 박수 육수랑 똑같아 그치? 어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는데? 면이 밟으러 맛있는데 면이 밟으러 맛이나 응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발리에서부터는 똑같은 것 같아 너무 그리워 가고싶다 나가면 준가? 엄마는 발리에 안가고싶어? 가고싶어 바울에 온다며 너무 맛있어? 일본 음식은 안맞는데도 이거는 먹었네 그니까 엄마 인도네시아 음식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여기 미고랭은 인도네시아 거보다는 좀 더 달아 넌 맛있게 먹었어? 그만 먹는다면서요 엄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게 국물이 진짜 맛있어 오빠는 발리 한 번도 안가보지 않았어요? 응 근데 인도네시아 음식점만 다섯 번은 왔네요 응 너무 맛있어 밤에 발리가서 길에서 박소 좋다 길거리 박소? 거기 박소가 더 맛있어 발리 길거리 박소? 맛있지 그거? 분위기가 더 맛있는 거야 맛있었어 그치? 알새우칩 원래 이런 칩 같은 거 같이 밥이랑 꼭 먹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같이 먹고 좀 튀긴 거 같이 먹는 거 같아 신기하죠?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데 밥이랑 먹는 게 음식만 드시는 분이 인도네시아 그래서 맛이 완전 인도네시아 음식 맛인가봐 그래서 이렇게 맛은 진짜 어디 간다고? 길리 인식당 인식당 촬영해 바다 고객이 보러 뭐인데 인도네시아 차카르크 갔다가 갈리 갔다가 길리 들렸다가 나와야지 오 엄마가 그렇지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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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마가 계산할게요 추가한 거 없지요? 추가한 거 과하다 이거 한국은 이렇게 사탕이 무료예요 나도 줘 두 개? 얼마 사? 이거 먹을 거야 51500원 51500원 51500원이에요 내 핸드폰 같아 내 핸드폰 같아 이거 같습니다 네 얼마 사? 이거 먹을 거야 51500원 51500원 51500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51500원 61500원 51500원 61500원 61500원 51600원 61400원 61500원 61600원 62015원